한글자막 by 한효정 히스테리아는 못 열기 시작했네? 스텔라는 혼자서 저렇게 문을 열어요 그래서 밤에는 육시가 들어와가지고 멋대로 스텔라 문 열었어? 문 열었어? 니 집 밥 먹으려고? 응? 니 집 밥 훔쳐 먹으려고? 너 밥 줬잖아 아까 오 근데 오늘 바람이 너무 세게 문다 이치야 이치 남편은 왼쪽 imprisoned 베루파? 바林? 베루파서 그래? 바람이 너무 불어 너 안 들어오면 문 닫을꺼야 알겠지? 문 닫을꺼야 이제 문 닫은 거예요 굳이 맛있어? 응? 그치? 맛이 있어요? 잘 먹고 오셨네 čeek 천천히 먹어야 돼 천천히 아 갑자기 왜 이렇게 거부네 왜 이렇게 거부네 빨리 먹네 좀 더 줘? 자 그리고 손님을 줘도 받아먹기는 하는데 딸라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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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